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이소 종류 꽃보다 이쁜 다육이 가지고 있는 바이소 종류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해서 2층 카페에다가 꽃보다 이쁜 다육이 바이소를 전시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식으로 이 파란 식탁을 3개를 깔아서 바이소를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이소 같은 경우는 전세계 수백 수천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농장에 있는 것들 한개만 있는 것도 있고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기 있는 보이시는 토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지금 나란히 놔두었습니다 한국만 해도 이 바이소 종류가 지역마다 뭐 포천바이솔 정육바이솔 뭐 저기 설악바이솔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바이소이 존재합니다 오늘 한번 그러면은 이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이는 여기 보이시는 자 이 아이 이름 아시겠나요? 레인보우라는 아이입니다 뭐 한국말로 하면은 무지개 바이솔 뭐 그런식으로 되겠죠 레인보우 지금 보면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약간 색감이 좀 무지개색처럼 여러가지 색감이 나와서 레인보우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감과 빨간색감 두개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가지고 엄청나게 이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아이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은 많이 저렴해졌더라구요 그럼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 이 아이 이름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?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가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가 잘하는 축구를 정말 잘하는 나라 어 이제 아시겠나요? 잉글랜드 바이솔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져있죠 잉글랜드 잉글랜드 바이솔로 아마도 잉글랜드에서 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 아이가 자 위에서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은 뭔가 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시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가들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끝에 입 끝에를 보시면은 약간씩 잔털들이 나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잉글랜드 바이솔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선셋 바이솔이라는 아이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거의 제 얼굴만한 것 같아요 크기가 보시면은 이 아이도 끝에가 굉장히 이쁘게 물들어있고 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입장이 굉장히 긴 형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털 같은 거는 어 아예 없는 아이로써 음 굉장히 큰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선셋 바이솔 야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색감 자체가 이제 톡톡 튀죠 아 진짜 이쁩니다 또 그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 이 아이 이름 아시는 분은 웃기 계시나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어 자기의 고유 이름이 없고 그냥 바이솔로 유통되고 있는 아이어서 딱히 이름 없이 그냥 일반 바이솔인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얘도 거미바이솔이처럼 아 네 거미줄이 약간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야 이야 매력적이죠 안쪽은 거미바이솔이처럼이나 뭔가 좀 거미줄이 좀 있고 자 이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뭔지 굉장히 익숙하시죠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와하송인데 음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 와하송을 먹은 적이 있죠 항암치료에도 굉장히 좋고 어 무언가 맛이 새콤하니 이제 좀 먹는데 부담이 없고 일반 농가에서도 어 재배를 해서 먹거리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와하송입니다 어 와하송 같은 경우도 이게 바이솔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음 지역마다 뭐 와하송에 이제 어디 바이솔 뭐 설악 바이솔 한 것들이 이제 와하송 종류가 많습니다 실제 한국 바위팀에서 산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어 서식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다음 아이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 자 적바이솔입니다 굉장히 이름과 흡사하게 색감 자체가 너무나도 붉은 색감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야 너무 붉어가지고 너무 빨고 빨간 립스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음 어 본 몸뿐만 아니라 어 옆에 나온 조그만 자구들 또한 굉장히 빨간 색감이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적바이솔 이었습니다 적바이솔 이 아이 말고 바이솔 적바이솔 한개 더 있는데 좀 이따 한 종류 더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자 이 아이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 어 굉장히 이것도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우리 다육이 중에 트럼펫 핑키라는 아이가 있죠 트럼펫 모양으로 굉장히 좀 어 분홍색감이 이쁜 아이인데 어 이 아이도 이름이 트럼펫이라고도 불리는 아이입니다 트럼펫 바이솔이라고도 하고 백해바이솔 뭐 오디티 바이솔 유통량이 굉장히 다양한 바이솔로써 이 아이 같은 경우 꼭 트럼펫이 어 말린 것처럼 이거 모양 자체가 특이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이 아이도 어 자구도 이런 모양이죠 어 이 백해바이솔 같은 경우는 눅유바이솔에서 어 변형된 좀 변이가 일어낸 바이솔로 이 백해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구가 눅유바이솔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아이도 이 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빨간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지금 자 이 아이가 바로 백해바이솔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여기 있는 인양바이솔인데 인양 같은 경우 한자로 하면은 뭐 이웃지 이웃사람 그런 한자가 나오더라구요 자 여기 보시면 꽃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 사진으로 잘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 그 많은 분들이 바이솔 꽃대가 굉장히 아름답다 그걸 알고 계실 겁니다 바이솔는 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피는 편이에요 너무 이쁜 꽃이 피는데 아직 안 핀게 조금 아쉽네요 인양바이솔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짙은 어 어두운 계열의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고 털이 잔털이 굉장히 솜털들이 많이 나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솜털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거 자 이게 바로 인양바이솔입니다 이야 이야 이쁘네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매력적이죠 바이솔 종류들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인양바이솔이다 예 자 그 다음 아이 여기 있는 국하바이솔입니다 국하만큼이나 굉장히 이쁜 바이솔로 아기자기 너무나 귀여운 아이입니다 자 보시면 바와 같이 음 너무 작아서 좀 가까이 초점이 좀 안 맞는데 약간의 입장마다 털 좀 조그만 솜털이 같은 것들이 약간씩 있고요 얘들 입장이 좀 짤막짤막하니 굉장히 좀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하바이솔은 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아이 여기 있는 연정바이솔입니다 어 이 아이도 끝에를 보면은 이렇게 솜털이 약간씩 나 있고 뒷립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네 너무 매력적이게 물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이쁘죠 바이솔 종류가 정말 많죠 지금 보여드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어 연정바이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 아이로 한번 또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바이솔이 아닌가 싶네요 거미줄 바이솔입니다 거미 바이솔이라고도 하고 뭐 거미줄 바이솔이라고도 하죠 자 거미줄 바이솔 이름과 마찬가지로 자 잎을 보면은 잎장마다 거미들이 쳐져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털이 좀 거미줄 모양으로 나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귀여운 자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있고요 어 어떤 분들 어 이런 거미줄 바이솔이 실제 거미가 와서 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거미줄 바이솔 같은 경우 자연적으로 이렇게 거미줄이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까도 보여드렸던 어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와송과 약간 다른 종류의 와송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제가 그때 먹었던 그 와송인 것 같은데 어 왠지 색감이 초록색감과 빨간색감과 뭐 약간 연한 빨간색감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와송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솔의 한 종류로써 특히 한국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지역마다 어 뭐 이름이 붙여서 오는 바이솔들이 이 와송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바른 것처럼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나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음 어 조그마한 좀 자구부터 시작해서 큰 본체까지 너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이 아이 정말 크네요 얼굴이 다른 아이들 얘가 모채고 나머지가 좀 나온 새로 나온 아이들 같네요 음 이쁩니다 이뻐 자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그 다음 아이 존바이솔이라는 아이입니다 존바이솔이라는 아이인데 존바이솔 왜 존바이솔로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입장 뒤쪽에 빨간색으로 너무 아름답게 지금 올라와 있죠 이야 자 가까이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체를 잘하고 있는 지금 존바이솔입니다 이야 이쁩니다 이뻐 굉장히 이뻐요 지금 자구들 자구들 또한 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존바이솔 이야 이쁘죠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들 주얼리 바이솔입니다 어 주얼리 하면은 약간 장식 뭐 액세서리 같은 거를 막 주얼리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만큼 너무 이쁜 아이요 이 같은 아이는 주얼리 바이솔 이야 끝에 약간씩 솜털이 나 있고 어 보시면은 색감이 너무나도 붉은 계열 좀 짙은 붉은 계열로 정열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밑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어 끝에 솜털이 있고 색감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주얼리 바이솔 자구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어요 지금 이야 이쁘네 음 음 이런 식으로 생긴게 주얼리 바이솔입니다 어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키우고 계신 바이솔 같아요 자 다음 바이솔 자 자 아까 적바이솔이 어 두가지 정도 있다 했는데 어 이 아이도 적바이솔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끝에 어 이렇게 솜털이 나 있고 어 색감이 붉은 계열 적바이솔이라는 이름과 어울리게 굉장히 붉은 계열의 색감 가지고 있는 적바이솔 적바이솔 아까 보였던 적바이솔과 좀 다른 종류의 적바이솔입니다 이야 얘도 참 아기자기 귀엽죠 색감 굉장히 정렬적이고요 보시면은 이 끝에마다 어 솜털이 올라 있는게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적바이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로 한번 녹아 먹어볼까요 자 자 그 다음 아이 붉은 호랑이 발톱 바이솔입니다 어 일반 호랑이 발톱도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는 붉은 호랑이 발톱이에요 호랑이 발톱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어 이 친구 같은 경우 원래 호랑이 발톱보다 좀 더 작은 어 자구를 갖고 있고 입장 자체가 붉은 이름이 붙여있잖아요 지금 어 호랑이 발톱인데 붉은 호랑이 발톱이 한 것처럼 너무나도 정열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야 좀 더 가까이 촬영하고 싶은데 어 이게 잘 안 잡혀서 아 카메라를 좀 잡아줘 이런식으로 생겼는데 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물이 빠져서 빨간색감과 초록색감 조감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이야 자 이 아이 이름 붉은 호랑이 발톱 바이솔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 볼게요 이야 여기 있는 바이솔 이름은 코코바이솔 이름이 참 귀엽죠 코코 뭔가 좀 아이들 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도 였습니다 코코바이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약간씩 이렇게 솜털이 이 끝마다 나 있고 음 초록색감이 굉장히 이쁜 다육이죠 지금 자 이 뒷면을 보면은 이런식으로 약간의 붉은 계열도 보입니다 자 위쪽을 보면은 안쪽에 지금 잘 안보이실거 같은데 안쪽에도 약간의 지금 솜털들이 나있어요 이렇게는 잘 안보이시죠 자 이 밑에 쪽은 잘 보이니까 이렇게 솜털이 귀여운 솜털이 이런식으로 나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아이인데 이 아이 우리나라 토종 바이솔입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 혹시 쉬고 쉬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 아이의 이름은 사천 둥금바이솔입니다 실제 사천에서 온 바이솔인데 사천에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 바이솔이죠 당연히 월동도 됩니다 산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여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둥금바이솔이란 마이가 같이 말 그대로 입장 끝이 둥글둥글하니 아주 귀엽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입장 끝에 약간씩 좀 물이 들어 있고 음 아주 그냥 어 입장이 반질반질하니 너무나도 광택이 이쁜 아이입니다 자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음 이 아이 같은 경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도 바로 와송입니다 어 어디 와송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와송으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어 다른 와송들과 똑같아요 이것도 뭐 항암치료도 되고 어 갈아 먹으면은 좀 시큼새큼한 맛이 날 것 같은데 어 약간 좀 생긴 형태가 좀 다르게 생겼죠 뭔가 좀 어 색감이 은색 색감 음 매력적인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끝에 이렇게 바위톱도 멋있게 세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 음 여기 있는 것도 와송인데 와송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바위솔만큼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바위솔이 하는데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것처럼 와송도 바위솔의 일부로 와송 종류도 각기 다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얘도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 마찬가지로 항암치료에도 좋고 이렇게 월동도 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도 이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송이라는거 와송도 바위솔의 일종이라는거 예 이거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음 지금 한 스물 한가지 정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어 어 다음 내일에 한번 더 보여드려서 21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막 계속 말을 하고 이렇게 막 하다보니까 목이 조금씩 아프네요 제가 내일 해가지고 다시 찍어서 또 이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마무리로 이 아이들 한번 더 또 마지막에 감상하시는걸로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한 21가지 정도 더 있으니까 한번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3 2 3 4 5 4 5 5 6 6 5 6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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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